코에이 렌탈 국내 최고의 생활가전 브랜드 코에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제품이라도 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죠. 폐기처분하더라도 대가를 치르고 해야 합니다. 코에이 관리 시스템인 코디, 코닥 시스템은 다른 회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마다 선호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활가전제품 60% 점유율은 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고객님의 생활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품으로 성심껏 정직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